제가 어제 브이로그를 찍었는데 다음 투자를 지목을 해야 돼요 저 다음으로 브이로그를 찍어줄 친구 한태환입니다 제가 봤을 때 하루 종일 피파하는 것만 찍어볼 겁니다 어쨌든 브이로그 어제 하루동안 찍으면서 나쁘지 않은 첫 브이로그였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브이로그 혜영이 지목 받은 한태환이고요 원래 10시에 일어나서 찍으려 했는데 지금 벌써 11시 20분이 됐네요 원래 일찍 일어나서 바로 보톡사실 가려 했는데 이제 좀 천천히 준비하고 가려고요 그리고 앞에 찍었던 분이 저 피팡을 한다 하셨는데 전혀 그럴 일 없고요 재밌게 보셔서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얼른 씻고 오겠습니다 저 일단 씻기 전에 밥부터 먹고 씻을 했는데 엄마가 제일 고맙을 해주셨네요 빨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일정은 밥을 먹고 씻고 육도시를 가서 요새 9시까지 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공부를 하다가 친구랑 저녁을 먹고 한 1시간 정도 더 하다가 이제 집에 와 봅니다 근데 또 집에 와서 공부를 더 할 수도 있고 잠깐 게임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밥을 거의 다 먹었는데 가져먹고 얼른 씻고 오겠습니다 저희 집 앞에 식물원 그 서울 식물원 근처라 풍경이 좋아요 다시 보시면 자 지금 독서 좀 왔는데 오늘은 독서 통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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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러 가보겠습니다 요새 이제 공부를 한 2, 3시간 했는데 이제 친구랑 밥 먹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친구랑 같이 있거든요 인사해주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갑시다 밥 뭐 먹으러 가죠? 저희 이마트에 가서 햄버거 먹을까요? 햄버거요? 아 좋습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 지금 왜 쉬죠? 여러분 어제도 치킨이랑 짜파게티 먹었었는데 60마리 먹어서 안 돼요? 네 60마리 치킨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손이 얼 것 같네요 지금 손이 얼 것 같아서 제가 이마트 들어가서 햄버거 시킬 때 다시 켜겠습니다 그럼 뭐 시켰나요? 제 거는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New Orleans King 치킨 버거 시켰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그럼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네 빨리 먹겠습니다 자 나왔네요 음식 이제 먹어봅시다 네 이거 이거 한 번 해줘 이거 이거 열심히 했어? 응 됐어 이거 올려줘야 돼 응? 응 아이고 한 거? 좋아요? 아 자 저희가 배불리 밥 먹고 나왔죠? 네 그럼 오뎅 먹을까요? 오뎅이요? 네 여기 맛있어 보이세요 밥 납시다! 저희 이틀 남았네요 그니까? 네 시작 너너너너너네요 독소실 도착했어요 마스크 써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제 공부를 다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열심히 했나요? 죽겠네요. 갑시다. 와 드디어 집간다. 너 집가서 뭐 할까? 나 잘껀니? 잘꺼야? 아니 딱 경이로운 소문이랑. 난 게임할까? 드라마 해야죠. 드라마 봐? 네. 아 난 게임할까 뭐 할까? 좋네 게임. 아 하늘 봐. 운동하잖아 이거. 운동? 운동 좀 하고 게임해야지. 이제 김채형 편집 끝났다고. 아 맞아. 정한 씨 힘내시고요. 화이팅. 제가 편집 끝나면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나한테 줘요. 구라지 좀. 아 그거야? 아 틀렸나? 어쨌든 버스 타서 다시 켜겠습니다. 저희 집 앞쪽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덜 춥네요. 저는 집에 가서 다시 부착해서 키드롱 하겠습니다.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대충 씌웠습니다. 친구들이 잠깐 게임하자 해가지고 지금 게임 잠깐만 하고 이제 아까 독서실에서 하던 한국사 공부 마무리하고 이제 자야죠. 그럼 이제 게임하러 가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하루를 피파하는 것만 찍어볼 겁니다. 피파는 한다 하셨는데 전혀 그럴 일 없고요. 자 제가 게임을 하고 왔는데 한 3, 40분 정도 했거든요. 이제 게임 했으니까 한 번 운동을 해볼까요? 운동을 한 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팔굽혀펴기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청양고추 비닐던지 고루 대파 소금 곱창 야채 진지 소금 오늘은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까지 해볼까 하겠습니더 일단 이제 제가 씻고 한국제공부하려고 했는데 피곤해가지고 그냥 자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저의 하루는 이게 끝이구요 이제 제가 지목을 해야 되는데 다음 브이로그를 찍을 사람은 과연 전성현입니다 수고나 수고해 전성현씨 열심히 하시구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봐주셨다면 모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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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